말이 됩니까? 밧데리가 없다는게? 안녕하세요 방금조 실험실 조지만 입니다 오늘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후지에서 나온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설명드릴건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몇 안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근데 폴라로이드가 역사가 좀 긴 만큼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제품 중에 하나인 이건 조금 변형된 형태의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요 지금 써 있기로는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하이브리드 인스턴트 카메라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주의할 점이나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이런 팁 같은 거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이 긴 내용 중에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 편으로 나눠서 만들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소개와 간단하게 폴라로이드를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기술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름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지긴 했는데 요즘 그런 필름 타입들을 거의 구할 수는 없어요 방식에 따른 차이에 의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기술적인 것들 이런 얘기들을 다음 편에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아주 멋있는 작품 활동을 했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3부작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얼마 전에 후지필름 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더니 카메라도 왔고요 보너스로 보호필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메모리하고 메모리 리더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아날로그 카메라랑 다른 방법을 써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하고도 연동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필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필름을 좀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폴라로이드사에서 나온 프로팩이라고 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예요 요거 말고 후지에서 나온 인스탁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 박스 안에 너무 잘 넣어놨나 봐요 그리고 옛날 중형 카메라나 대형 카메라에 쓰는 이렇게 뒤에 필름팩만 갈아낄 수 있는 폴라로이드 팩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네요 두 번째 시간에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걸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어 폴라로이드 사는 공식적으로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 특허 라이센스를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폴라로이드 필름의 또 한쪽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후지 필름에서는 아직도 나옵니다 이 후지 필름의 인스탁스 미니 시리즈가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2000년대 초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판매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정말로 붐이 일어나서 한번 아주 많이 팔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이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면요 여기는 줄이 매다는 줄이 있고요 요거는 케이블인 것 같아요 USB 마이크로 USB 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사은품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뭐 리모터 슈링 사운드도 넣을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받으면 사운드 넣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뉴얼 짜잔 아이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작죠 작고 그 다음에 찍으면 어 필름이 바로 여기로 쭉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처음 구매하시면 필름을 반드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필름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저는 일단 샀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죠 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형태는 뭐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멋있거나 그러진 않고 뭐 일단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후지에서 나온 인스탁스 시리즈들이 아주 펜시하게 잘 나와 있긴 해요 이쪽에 손잡이도 좀 달려 있고요 요게 셔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찍을 때 소리를 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바코드 QR 코드를 뽑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그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폴라로이드 가지고 참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되어있는 게 제품에 답니다 일단 한번 필름을 껴 볼게요 이 필름이 폴라로이드다 보니까 조금 특이하긴 한데 흑백을 껴 볼까요? 칼라를 껴 볼까요? 칼라를 껴 보죠 흑백 필름도 나와서 제가 흑백 필름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칼라가 있으니까 칼라를 먼저 꽂아 보죠 필름을 꽂으실 때는 카드리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리지를 꽂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카드리지에 요렇게 노란색 띠가 있거든요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맞춰서 요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여기 뭐 주의 표시가 많아요 뭐 손으로 누르지 말라는 거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주의하셔서 누르거나 그러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꽂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전원 버튼을 예 배터리가 하나도 없나 봐요 충전을 일단 해야겠네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충전을 지금 급하게 30분 정도 했는데 제대로 작동 되나 볼까요 안 팔리긴 너무 안 팔렸나 봐요 방전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왔네요 일단 비닐을 좀 베껴 보고요 언어를 한번 볼까요 언어에 한글 있네요 한글 있고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필름을 넣었더니 지금 필름이 없다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요쪽이 이미지가 맺히는 면이구요 요쪽이 뒤에서 밀어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손으로 누르지 말라는 표시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누르게 되면 약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얼룩이 질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한 칸이 나올 거에요 이거는 그 앞에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게 막혀 있던 그 껍데기가 먼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요걸 빼고요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배터리가 또 없네요 이거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제가 충전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하루가 걸렸네요 말이 됩니까? 배터리가 없다는 게 예 이 제품은 어쨌거나 폴라로이드는 대부분 배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위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라는 그 G 구성에 맞춰서 액정도 크고요 물론 화질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뭐 폴라로이드 특성상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지만 디지털 카메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인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애지간히 안 팔리긴 안 팔렸나 봐요 대부분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어 있으면 다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구매할 때 한 7-80% 정도가 충전된 상태로 보통 판매가 되는데 너무 안 팔려 가지고 다 방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하루 동안 열심히 충전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면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조금 누르고 있으면 인스탁스 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필터니, 스트로버니, 프레임이니 요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 짜잔! 사진 찍혔습니다 원래는 필름이 찡 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라서 찍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찍은 것 중에서 보고 괜찮은 거 어 요거는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요 인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오오오 그 이미지가 징 하고 나오면서 폴라로이드 필름이 짜잔 하고 나오네요 이건 되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플레임화 시켜서 쫙 나오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필름이 나옵니다 이게 폴라로이드에요 폴라로이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폴라로이드가 딱 나오고요 지금 상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카메라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냐 폴라로이드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냐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이 카메라의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일단 기본적인 폴라로이드 카메라 치고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요 물론 이제 필름도 작기 때문에 인스탁스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립감이 아주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뒤에 이제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셔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잡기 좋고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꼭 스트랩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필름은 좀 전에 보여드렸은 거와 마찬가지로 요 안에다 넣게 되고요 넣으면 첫 번째 막고 있었던 안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 2, 3번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고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적으로 이미지를 얹어서 뽑는 게 가능해요 추가로 메모리도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은 디지털 정보죠 디지털 정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폴라로이드로 뽑거나 혹은 PC로 옮기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사은품으로 준 거 같아요 요 제품의 특이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녹음 버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었을 때 녹음 버튼을 통해서 내 음성이나 이런 걸 남겨두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후지 서버라든지 이쪽에 내 목소리가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 있는 QR 코드를 이 이미지에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그 이미지에 QR 코드를 찍으면 그걸 가지고 그 음성이 재생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같이 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고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추억을 저장한다 그리고 추억에 대한 음성을 남긴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그 서버가 오랫동안 버틸까 얼마 전에 싸이월드도 폐쇄된다고 난리 났었는데 그 정보가 얼마나 보관이 될까 어쨌거나 그런 재밌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된 게 이게 아니죠 뭐냐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이 나오는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폴라로이드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얘기는 노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그나마 디지털에 좀 더 가까워요 촬영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디지털이고 그 디지털적인 정보를 이 폴라로이드 필름 아날로그 폴라로이드 필름에다가 빛으로 그려내서 새겨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쓰고 계시다 혹은 인스탁스에도 그냥 아날로그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플라로이드 카메라가 많거든요 그런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 철저하게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 기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날로그의 사진 기술은 광,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정착하는 기술이에요 제가 이걸 끊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광, 빛이죠 그리고 화학, 화합물, 화학적인 혹은 약품 이런 것들로 작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빛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디지털은 빛에 조금 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내가 좀 더 넓게 받아들이게 기계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ISO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ISO는 바로 이 빛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이 얼마나, 빛에 얼마나 민감하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숫자만 돌리면 되죠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름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수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필름의 아삭값에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빛이 충분히 없으면 어둡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대부분의 필름에 보면 폴라로이드 필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SO800 이렇게 써 있죠 얘도 ISO800이에요 이 800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원래 기준은 100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도 예전엔 100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펜시하게 쓰다 보니까 노출이 부족한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찍으려고 해서 기본값을 아사 800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빛이 중요합니다 밝은 데서 찍으세요 밝은 데서 찍으시면 폴라로이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광이거나 밝아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을 거야 그러면 햇빛을 잘 받는 곳에 피사체를 두고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피사체면 햇빛이 나한테 잘 내리쪼이는 곳에서 찍으시면 결과물이 아주 좋을 겁니다 실내에서 찍는다 그러면 밝은 빛을 찾아가세요 빛이 잘 비치는 이렇게 위에 등이 있으면 바로 밑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찍으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노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빛은 그래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도 스트로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스트로버 조명은 생각보다 멀리 나가지 않아요 내장 스트로버의 적정한 선은 보통의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화면에 꽉 차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1.5m, 2m부터 시작해서 3m 내외 3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명, 이 스트로버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3m도 실제로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된다 스트로버가 만약 터진다면 가까이 찍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잘 찍는 방법 두 번째는 포커스예요 얘는 포커스가 오토포커스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초점을 맞춰줘요 근데 대부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중에 이렇게 똑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애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거리로 가늠해서 쓸 수 있는 포커스 링이 있거나 그나마 이게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거마저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AF도 안 달려 있고 포커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 펜포커스라고 해서 1.5m에서 2m 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도록 렌즈를 설계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1.5m 보다 멀리서 찍으셔야 되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끔은 보면 이렇게 들고 찍거나 가까이서 찍었는데 포커스가 뿌옇고 허옇게 날아가는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가까워서 스트로보로 인해서 노출이 날아간 거고요 둘째는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구도는 최소한 사진을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쓸 때는 2m에서 3m 정도 떨어지고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좋아요 포커스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반셔터 라든지 포커스를 맞추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조정하신 후에 촬영하시는 거 이 두 가지 노출과 포커스만 정확히 맞으면 사진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카메라고 모든 카메라 회사들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잡아 주시면 좋은 결과물의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 필름이 나오면 막 막 막 막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흔들면 잘 나온다고 아니에요 흔드시면 안 돼요 흔들면 예전에는 이 약품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 위에 연고처럼 돼 있는 약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필름 부분이고 이쪽에 노광이 된 다음에 그 약품이 롤러를 통과하면서 쥐어짜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이 잘 전달되라고 흔드는 건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롤러를 이미 밀었기 때문에 흔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차피 흔들어도 상관없는데 흔들다가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 부분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쪽이 꺾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꺾인 부분은 약품이 밀려나가면서 그 부분에 약품이 사라져서 거기에 얼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라로이드 필름이 나오면 얘를 만지거나 이쪽 화면을 만지거나 누르거나 압력을 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상이 잘 고르게 떠오를 거예요 단 아까 설명한 대로 사진 아나로그 사진 기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화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빛은 노출해서 해결해서 빛에 노광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화학적인 부분이 바로 이 필름이 하는 역할이에요 화학은 약품의 온도와 반응의 시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시간은 그냥 놔두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가 실제로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이 이미지의 색깔이 바뀌거나 상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보통 설계되어 있는 것이 상원이기 때문에 상원에 해당하는 한 15도에서 20도 30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에 찍었는데 어떡해요? 겨울에 추운데 밖에서 찍었더니 뭐 사진이 퍼렇게 다 떠버리고 뭐 이렇게 얼룩도 생기고 그랬어요 결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손으로 한번 살짝 감싸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나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살짝만 잡아주시면 내 체온으로 20도 정도의 온도 20도는 안 되더라도 십 몇 도의 온도까지 올려줘서 얘가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사용하실 때 마지막 프로세스에서 얘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두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폴라로이드를 찍으실 때 큰 문제 없이 잘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오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저는 이게 이제 좀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진하고는 좀 퀄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되게 고민하면서 이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아요 이 내용과 이 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방식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제가 이 폴라로이드 동영상은 세 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편이고요 두 번째 편이 바로 이 기술적인 거에 대한 내용일 거고 마지막 편이 이 폴라로이드를 사랑했던 사진작가 혹은 폴라로이드로 남았던 명작에 대한 사진 명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ạn